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호, 영재네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?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네, 그럴게요. 감사할게요. 감수하고 말고요. 오늘 저녁부터 조선생이 예서 비겁할 겁니다, 어머니. 예서 당분간 귀가 시간 더 늦어질 겁니다. 그동안 못했던 걸 보충해야 되니까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자, 여러분. 잘라주면 스테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